3.8 광땡이에요 밑에 보시면 삼성 8명 땡 잡는다 삼성화재도 여러가지 신상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간병인 보험료 내돈내삼 싸다 싸 일단은 요즘에 보험료가 워낙 저렴해야되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도 정격 비교에요 그래서 보시면 3.15 요즘에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여러가지가 있죠 또 밑에 보시면 일단은 1년 이내에 입원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래서 이런 3.15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 중요한건 보험료가 타사보다 더 저렴해야 되겠죠 K사는 3.15 보험료가 3.35 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이상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삼성화재 요즘에 보험료 많이 낮췄어요 보험료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6,958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왜 K사랑 비교를 하냐 K사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자 간병인도 저번달에 흥구쌤명 거의 뭐 3.40% 정도 할인되면서 많이 반값 보험료로 가입을 했는데 역시 삼성화재 보험료가 DB 손해보험과 더불어서 매우 저렴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45 3.45 똑같이 간편 보험 여기 보시면 앞에 처음 3은 똑같이 3개월 이내 뒤에 5는 5년 이내의 6대 질환 그 다음에 중간에 4냐 5냐 이거는 입원을 한거 수술한거 고지상 4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밑에 보시면 초경증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거죠 3.10.5라고 해서 10년 이내에 입원수술 물론 10년 이내 입원수술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자 내돈내삼이에요 업계 최저수준의 보험료 저렴한 건강 그리고 내돈내삼 그래서 내돈내삼같은 경우는 역시 타사 D사나 A사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수가 쉬워야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6년 10년 예외질환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강 고지형이라 보험료는 저렴한데 근데 예외질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석 2조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년 내 치료력 네 할증 부담보가 인수가 가능하구요 6년 10년 입원수술 53개의 예외질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6년 10년에 무조건 입원수술한다고 가입이 거절되거나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차령님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저렴한가요? 네 보험료 저렴하게 8월달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보험료 비교보다 더 중요한건 세부조건이 비교와 필수가 돼요 삼성화재 내돈내삼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세만기 납입면제 그리고 수술회당 그리고 입원수술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런식으로 본인 선택에 맞게끔 납입면제 수술비 입원비 385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셔도 일단은 보험료 저렴하고 인수조건이 매우 쉬워요 그래서 10년 입원수술 예외질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 삼테노 새로고침으로 가입하시면 입원수술도 무조건 거절이 되는게 아니고요 약 175개 175개의 예외질환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사 385 같은 경우는 110개의 예외질환이 있죠 이런거에 비교한다고 하면 175개의 삼성화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무사고 종전환도 있어요 1년마다 건강하면 최대 10번 내가 예를 들어서 3.15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가장 비싼 보험으로 비싼 보험 누가 가입을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병력이 많아서 그래서 2년 전에 암에 걸렸다 2년 전에 여러가지 걸렸다 여러가지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3.15로 가입한다 그러면은 1년마다 보험청구 안하고 입원수술 안하고 중대질병 없으면 10년까지 보험료가 3.15처럼 거의 53.1% 거의 절반 이상으로 보험료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미친 대박이다 자 삼성화재 유병자로 가입했다가 표준체 6년 10년형으로 종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가 중요한게 아니고 매년 무사고시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상급종합병원 대비하기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도 요즘에 1인실 네 본인부담금 많이 들죠 2.3인실도 역시 본인부담금 많이 들어요 1.2.3인실 입원했을 때 단돈 만원으로 단돈 만원으로 1인실 60만원 2.3인실 입원했을 때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암치료 비용 중입자 치룡도 치료 비용도 5천만원 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치료 치룡이 1억씩 최대 5년간 그리고 정액담보랑 같이 내면 최대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1인실 1인실 입원했을 때 60만원 종합병원은 20만원 상급은 6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전국에 333곳 그래서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만원 나오고 전국에 47곳 대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2,3인실은 1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암진단 특정 그래서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이나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에서 약물치료했다 1,000만원씩 5년간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밑에 보신 종합병원 그래서 종합병원의 암특정치료비 그래서 1,000만원부터 1억까지 5년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보험료가 4만원 5만원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와 20년날 100세 비기행정인데 50세 여성 기준으로 2만원대 이거 다 들어가요 정말 매우 좋죠 전국에 상급종합병원 운영된 곳은 47곳이라고 있잖아요 47곳 경기 서울권 경기 남부 강원도 충천 전국에 있어서 47곳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 요즘에 휴가철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2번 이런 거 없으면 이 모두가 가입이 돼요 운전자 보험인데 3개월 내에 2번 정도 없으면 통원 상관없습니다 딴 거 상관없어요 이 모두가 골절 깁스 상해 입통원 수수비 구상위로금 교통사고 벌금 병원사 모두가 가입이 되고 돈 상해랑 운전자 보험 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니 동그라미니 입원비 만원대 아직도 가능한가요? 연장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고객이 가입한 시기만 알아도 운전자 리모델링 가능하고 형사비 예전에 가입했지만 병원사 선임비 교사처 이런 식으로 운전자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중간에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셔야지 예전에 형사비 가입한 사람들 지금 다 유지한 사람 없어요 22년도에 교사처가 바뀌고 민식법이 바뀌고 여러가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8월에 삼성화지에서 요양건강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내 고객의 노후를 위해서 시니어 맞춤 출시 저렴하게 치매 요양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해요 보험기간은 연장형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85세까지 납이 면제가 되고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돼요 방문 요양시에는 현물 압류의 심진단시에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능하고 치매 관련해서 투약 검사 통원일당 더불어 재가 시설급여도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화지 같은 경우는 8월에 요양 지금 여기 보시면 요양보험 그리고 저렴한 치매 이런 보험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요런 보험 신상품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운전자 보면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상해담보 이런 거 3개월 이내에 2번만 없으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은 2번비 1인이시 2인이시 3인이시 암특정 치료비 전부 다 20년 남 100세 만기로 비계응시효에도 2만원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 요게 가장 큰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2개월 2개월 3 km ну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